양우석 선수 첫 득점 가볍게 신고합니다 드라이빈의 유한 덩크슛 첫 득점을 아주 쉽게 갔는데요 켈리 제임스 켈리 페이드어웨이 2득점 성공합니다 7대5 2점 차 오늘 밀코타 조금 부진합니다 안쪽으로 켈리! 켈리 반칙까지 오늘은 엘지가 사이몬과 오세곤이 든든하게 시키는 꼰밋을 공략을 하고 있거든요 이게 다 성공을 하고 있습니다 자공을 해나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왔어요 안쪽으로 패스 연결 켈리에게 완벽한 기회를 만들어줍니다 정착룡의 패스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제임스 켈리 사이몬을 앞에 두고 올라갔죠 빠르게 2득점 경기장 안에 들어온 모양새입니다 켈리에게 켈리에게 지금도 켈리 선수를 놓쳤어요 수빈은 다시 멘트맨으로 바꿨습니다 켈리 페이스라인 타고 들어갔고요 리버스레이어 엘지가 갑니다 켈리 켈빈의 득점 켈리가 갑니다 켈리 투스텝 이후에 역선거 두 선수 주머니만 꺼지겠어요 켈리 던지지 않았는데 패스가 와이즈에게 흘렀어요 네 서로 안 맞았어요 에릭 와이즈 패스 연결 안쪽에서 켈리의 마무리 와이즈가 쉽게 가죠 네 와이즈 선수가 올라갈 수 있는 것이었지만 좀 더 켈리 선수가 홈이 확실히 잡았기 때문에 네 정착영 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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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확합니다 켈리 선수가 도와주러 가야죠 코스트업 켈리의 블록샷 그리고 사이먼을 막는 수비 한 번 그 사이먼 선수에게 블록을 한 번 당했거든요 그래서 솔직히 기분이 나빴는데 켈리 조성민 다시 켈리에게 제임스 켈리 오늘은 켈리 선수가 픽앤롤 또 드라이빙 이런 곳으로 해서 득점을 많이 올리고 있어요 경기 재개됩니다 패스 걸렸어요 아 걸린다요 네 걸렸어요 제임스 켈리 완벽한 투엔드 슬렌더 확실하게 그 분풀이라고 할까요 그런 덩크슬도 하나 해냈습니다 앞선 장면입니다 완벽한 기회에 놓치지 않았던 켈리입니다 죽어난 다음에 움직임이 좋아야 돼요 켈리 원드립을 이후에 꽂아놓는군요 그렇죠 이렇게 인사이드를 먼저 선택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켈리 스프링 제임스 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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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플러토 이득점 성공합니다 좀 어려운 플러토 수술을 성공하고 있네요 케이지 씨 4버터 9득점 그중에 대다수 6득점을 오색으로 입고 있고요 켈리가 바로 응수하는군요 데이비 사이먼 사이먼 점퍼 길었습니다 리반드 창원 엘지 아 비었어요 빠르게 넘겨줍니다 완벽한 기회 아 제임스 켈리 에이페이스가 완돈 무마칸스에 에이페이스가 들어왔네요 켈리 켈리 들어왔어요 엘지는 공격을 어렵게 할 필요가 없어요 정창영 기승호에게 시간 얼마 없습니다 사이먼에게 걸릴 모습이 그 안쪽에서 밀어넣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따라 들어가는 팔로우가 좋을 수가 있어요 창원 알지 조성민에게 켈리 켈리 연장 첫득점 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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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켈리